어렸게 만나는구만 전공의 명수, 일명 핀돌이 여기 지하에서 작업해서 고아포스로 저기다 연결하세요 한 방에 300억 좀 땡기시겠다 선금 5억에 장금 5억 10억? 오케이, 대신 계약 조건이 좀 빡셉니다 오케이 50억만 내, 물탱크에 기름 만땅 채워서 300억 벌게 해줄게 두더지가 한 골만 팝니까? 분명히 몇 개 더 있어 열흘 안에 못 걸려면 네 목숨은 내 거다? 작업 중재! 가자